지난 17일 한 음악 스튜디오에 7080세대 가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룹 높은음자리의 멤버 김장수씨. 문화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유연씨. 그리고 워미연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모두 어쩐 일이네요. 작품에서 저희가 모였었습니다. 높은음자리다 맞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우드스타 같은 그런 공연을 해보자고 해서 20년 만에 저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 아시겠죠. 모두 대학가요제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대학가요제회를 통해서 샌드페물즈와 높은음자리, 전유나 전라매 등 많은 스타가 배출됐죠. 그랬죠. 원산에 나온 분들 중에 우리가 1등을 점쳤을 때 저바바이노어를 우리가 1등을 점... 1등이... 1등이... 그날 저희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행사장으로 옮기는 버스 안에서 낮에 잠시 짧게나마 촌문이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서 약간 요동이 있었거든요. 와, 너 오늘 상탄나 이래가지고... 아, 네. 그 다음에 그날 뭐 의상이나 뭐 이런 세븐비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제가... 창조였는데 아쉬웠잖아요. 대학가요제의 명곡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가요제가 배출한 뮤지션들이... 아, 주병선 씨. 아, 주병선 씨. 아, 주병선 씨. 최고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칼린 씨하고... 그리고 뮤지컬 배우고 전수경 씨하고... 박칼린 씨. 오! 중동률. 이야, 정말 많은... 대학가요제의 그런 명곡들이 없었다면... 신혜철 씨.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아찔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공연은 어쩌면 그런 것들을 대학가요제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오브션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추억만큼은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장이 마련될 이번 공연 신혜철 씨도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한궤도가 무대에 서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넥스트가 그대 얘기를 하죠, 결국은. 지난 1988년 그대에게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한 신혜철 씨. 귀엽다. 인기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 공연에 대해 하고 싶은 날씨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노래방 가서 자녀들한테 나도 엑소 노래 안다라고 해봤자 애들은 먹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음악을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애들한테 들려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자녀분들 대동하고 오시라 일상이었습니다. 대학가유제가 갖고 있는 순수함. 대학가유제가 흉기적 그런 걸 함께 나눠보는 시대 정신. 그걸 뜨겁게 노래했던 젊음의 시간들을 내가 다시 오늘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수함. 참수함. 맞다. 참수함. 오랜만에 반갑네요. 진짜 반갑네요. 소개 시작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넘어가서 36년을 우리와 같이 대학가유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노래는 지금부터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반주만 나와도 이렇게 가사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그냥 그 노래가 전국으로 퍼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 진짜 추억이었어요. 그때 70년대 후반에 시작돼서 80년대 최고였죠. 아마. 그렇죠. 그때 대학가유제를 통해서. 저도 80년대 중반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입상에 그치긴 했지만. 제가 나왔던 해 이제 높은 음자리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김장수 씨. 짭밧딸. 네. 그렇죠. 네. 그러보면 참 원연 씨 너무 구석구석 안 나오시는 게 없어요. 내 말에 가시는 것 같고요. 원연 씨 노래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제 노래인데 들녘에서라는 노래예요. 들녘에서라는 노래예요. 들녘에서라는 노래예요. 어두운 들녘에. 첫바다에 누워. 이게 강했네요. 내가 거비가 불렀어. 이게 이펙트인데. 바다에 누웠어야 돼. 왜 들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재밌네요. 첫눈이 잠깐 내렸다고 너 상 받을 거야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그거 아니야? 하얀 눈이 온다고요. 하얀 첫눈이. 맞아. 그 많은 팀들이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 금, 토. 24, 25, 26일. 세종문화회관.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습니다. 저희 때는 초중고생 학생들한테 나도 빨리 대학에 들어가서 저 대학 가야지. 꼭 나가봐야지. 저도 그랬었는데 대학은 갔는데 노래가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군요. 지금도 그 노래들이 다 추억이 돼서 요즘같이 이렇게 막 들렀게 널할 때 허수아비 보이고 막 이러면 참사허수아비 아까 나왔지만 그런 노래도 생각이 나고. 기재홍 씨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작가해진 노래 중에. 저는 그 노래 참사허수아비 노래도 기억이 나고요.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네. 오오오. 그분들을 다 보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 때요. 대학교에서 기타를 칠 줄 알아야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제가 이분은 아나운서가 되면 안 됐었어요. 이분은 가수 내지는 배우가 되셨거나 아니면 개그맨이 되셨거나 그럼 더 떴을 거예요. 그런 사운드라면 딱 싱어. 네. 그 스타일이세요. 한 노래 하는데. 그런 추억 없어요? 아니 지금 중견 가요제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 꽤 재밌겠네요. 중견 가요제. 중견 가요제 하면요. 저 사회 볼게요. 대학 가요제가 지금도 쭉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런 콘서트도 멋지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추억이 한 번 또 젖어봤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